10분 실동은 저희 팀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. 이쪽으로 와주시면 그쪽 사진 찍으니까 같이 사진 찍고 추억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팀은 TSC의 리멤버라고 하고요. 페이스북에 치면 나오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원래 버스킹하는 팀이 아니라서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했어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